내 벨트 정말 많지 별 이유는 없어 헤헤헤 가만히 있어 생각 좀 해 뭐지 뭐하세 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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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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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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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 믿어 이랬게 이랬게 이렇게 된거 같은데 잘 뺐다 잘 뺐다 잘 뺐다 늦은 이랬게이네 킬이 벌써 여기 오네 시긴새 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룰루 빨간색이 매우 길고 아.. 아 정신 잘하개 새X야 정신 잘하개 새X야 잠을 써서 한 대 쳐볼까 말까 했는데 힐이 있어가지고 저 새끼가 미포가 음? 미포 사? 그건 안 샀는데? BF 가려고 돈 아끼는 건가? 도전해 주시기 한 상체입니다 주시기 한 상체놈의 철이 저희들 대체 안 났으니? 연락일 텐트 도전해보시고 야이 씨발 아아 오 씨발 버클 여깅 지린다잉 아 미니언이 더 많아 미니언이 더 많아 미니언이 미니언이 마질도 안 돼 씨발 이거 야 제라스 도왔어 제라스 테리아 어 이거 뭐 롤챕스야 이거 씨발 뭐 롤챕스야 미쳤다고? 내가? 아직 누굴 안 만나보셨네 어? 어 됐다 오케이 아 꽃게임이 안나오네 이거 윌드아니야 손을 보더라구요 꽃게임이 혼자 이거 라인은 진짜 안좋아지긴 하는데 쟤보다 뽑아왔네 내 벨트 정말 많지 흑 더 이윤가 없어 라인은 진짜 안좋아지긴 하는데 라인은 진짜 안좋아 룰루루 말파들 솔직히 따일수 있는건가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룰루루 말파 딜템이다 이거 심으러갈거 같은데 아 한테가 무섭겠어 이거 아 한테가 무섭겠어 이거 이거 어떻게라 밖으로 X 빠지는데 이만파가 운방풀인데 핀만 듣고 찾아오는 내 새끼들 미쳐가지고 어 윌드회 차단 많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 통사 왔어 야 애들 뭐 시발 뭐 롤채트 찍냐 애들 뭐 시발 미쳤냐 어? 애들 뭐 롤채트냐 아 뭐 진짜 롤채트냐 이거 어? 이리 존나와 이씨 저걸 좋았어 성공적 약간 로맨틱한 그런 각이야 어 저 뒤도 봤어 약간 야 아 턴 존나 아타네 진짜 아 몰라 그냥 총이나 쏘자고 와 대박이네 이거 진짜 이거 동칼 가는거 의미가 없을거 같고 지금 광대사 가야 되는거 와 진짜 지리게 온다 애들 와 미치겠다 룰루씨에 38개? 마바 38개? 아주 울만하금만 탔구 사이좋아 아질이 61개 제라스 56개 와 맛집 진짜 쪼 빠지네 룰루씨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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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뽔은 잘하면기도 나오겠는데 룰루씨 아 쟤änge 룰루씨에스 스킬 Scroll 아 지금은 2 patience 내가 밀리게 됐네 아 무슨 씨발 개씨맛집이네 ㅅ나오네 아 제라스카 먹었네 아 리퍼 먹었냐 그 씨발 핵맞집 맞으면 대박이고 입구해라 입구 야 이 씨발함 입구를 채워둬 채워둬 날려버리는 데 어 씨발 힘들어 야 이 씨발 으 이놈 으 ㅅ 음 네 히 5. 6. 6. 6. 7. 8. 9. 10. 10. 11. 11. 일단은 pf좀 뽑을게 그럼 어떻게 짠해가지고 pf 뽑아야겠다 지금 리퀴가면 안되겠다 광전사 먼저 뽑고 리퀴 하다가는 망하겠어 이거 잠깐 아 완전 멋진 대사가 떠올랐었는데 뭐라고 안늘려 듣고 싶지도 않고 아 라인 아 1397원 진짜 원딜로서 제일 답답한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들 집에는 가야되는데 1400원 있고 아아 팔기는 진짜 그 정도 그렇고 돌안감 두개인데 아직 팔기에는 약간 좀 뭔가 아쉽고 진정해 그래봤자 죽기밖에 더하겠어 이 Oxe 키워요 마스터 티워요 마스터 티워요 그냥 참을게 어떻게 용사 끝났으니깐 어 사랑 빨리 터져야 돼 빨리 터져야 돼 나이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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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뽑았다 어? 룰루씨에서 한번 보자 지금 시스템할게 모래로 떠올게 지금 글쓰 좋아 지금 불가위 심층초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진짜 아닌데 이거 개오바인데 끌리는거 개오바인데 아 대박이네 이거 끌리는거 개오바인데 진짜 아 아 이거 게임 바쁨이다 지금 10대 9다 지금 10대 9다 이거 4킬 쟤라스 선 공허도 가냐 얘들아 공허지팡이 독특하네 독특하네 말파구 말파구 민지해라 이거 아 말파구 깝이다 말파구 어 룰루 좋다 말파구 말파구 핵 던져가지고 어 리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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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올걸 말걸 죽창맨 죽창맨 이거 찔러 봐 찔러 봐 아 좋았다 잘했다 아 2피만 들고 싸고싶은데 팀이 너무 안나오긴했어 B폭을 왜이렇게 잘 나왔냐 포탑차인 때문에 그런가 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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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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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도 가자 게다가 생각났죠 덫을 몇명이 처봐야 이 이키 더라 6 하트캐리 맑아 궁 조심하자 이거 인간적으로 단볼 필요가 있냐 빼는 게 낫지 야 이거 맑아 맑아 궁 맞지 야 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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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싸워 뭐들어 싸워 아 왜 대치하는거야 욕먹었잖아 왜 대치해 대치해 저 마이파 궁맞는다 아 빼라고 어 왜 대치하냐 지금 뭐하러해 어 욕먹었는데 왜 대치해 어 왜 대치하는거야 대치 나 일단 아 마이파는 뭐든가하네 아니 대치 왜해 어 왜해 어 왜 대치해 어 나 이해를 못하겠네 아 말로 누군이는 못하면 왜 대치해 할일 없잖아 진짜 의미 없는거잖아 이해를 몇마리 적어내려나 한마리 계속 내고 한마리 에이 아아 에이 아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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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지훈임? 키롯이 된데 왜 이렇게 팀이 안나오냐 이번판은 아지르가 지금 퍼펙트게임 하고 있고 그리고 룰루 아니 쿨칼리 방송할 실력을 이렇게 따질거면 챌린지 50이 안되나 많이 해야지 그렇습니까? 어 뭐야 좋았어 아 느낌이상하다 했어 바론일거 같았어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이런거 다 잡는다고 어제 바론 나가서 상관없어 방코리 미순보기 정맥때문에사 에새끼들이 방불이다 보니까 잭다 진짜 뱀뱀뱀 잘 먹었어 그래도 조심 내지 말자고 이거 얘기하지 말자 이거 바보니까 죽자 이거 왜 이렇게 템이 안나오는거야 이번 판 미치겠네 굴굴차이인가 그냥? 순수한? 왜 이렇게 탭차기가 많이 나지 아아아아 이런 치 시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용이 2인데 이거 괜히 애들 무리해가지고 맑아 지금 들템이네 개새끼 아우 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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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x 시 아 이게 바로나가 무섭긴 무섭다 다 나가니까 이게 야 이거 끌리면 너무 안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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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신 없이 시작해가지고 아 아 끝난건 아녀 이제 시작이지 재미있고 먹기 아 아 아 히들러 아 아 아 이거 아니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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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진짜..병신들 진짜..무소.. 아 뭐해 진짜..당당히 죽겄어.. 아 뭐 운루야..양심있냐? 양심은 있어? 어? 양심있어 운루야? 뭐 다..다듣냐? 어? 양심은 있냐? 아 양심은 있어 진짜? 와 뭐하냐 진짜.. 아 양심이 있냐 없냐 룰루야.. 아니 뭐해 진짜.. 아 진짜 개못하네..뭐..룰루로..뭔들뿌리게? 다 죽네 시바람들이 진짜..아.. 아 뭐하냐 진짜 룰루틸..뭐야 이거 탑룰루 이거.. 아 뭐하는 새끼들이야 진짜.. 아 뭐하는 새끼야 진짜..아.. 아..아..아.. 아..아..아..아..아.. 아니 사람이냐 진짜 좀 봐라 봐라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모초리 강의다 진짜 이거 모초리 해야 된다 어? 아니 사람이냐 진짜 진짜